시작 아이고 자동작지 좀 도와줄까? 어 그래 경험치나 해놔 아우 그렇지 와 경험치 얼마나 주는 거야? 5레벨 됨 나 무게를 좀 많이 낳고 다니고 싶은데 무게는 없나요?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느.. 힘인가 무게는? 힘 6을 찍어야 돼? 야 못하네 나는 과학 찍고 싶다 로봇 해킹 좋을 것 같은데 고물상 와 이거 좋다 솔직히 빠른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좋은데? 이 난이도에선 근데 너무 뭐 쓰레기 줍고 다니면서 뭐가 약간 득보는 그런 거 있지 않았나? 뭐 병뚜껑 말고 탄약을 더 많이 발견한다 좋아보이네 이거 이것도 되게 좋아보인다 어차피 가다보면 레벨업 할 것 같으니까 이걸로 가자 그러면 수색꾼 해 야 동료좀 동료좀 새끼 동료 안될건가봐 세바천 데려가자 코즈워즈였나? 우리 코즈워즈군 아 나 여기 밥 줘야되지 얘네들 아 나 밥 줄거 없는데 밥을 뭘 먹여야되는거야 뭐야 아 뭐 하나라도 해야 양산이 되는데 참 타토라도 타토라도 먹여야되는데 빈 우유병에다가 물 담을 수 있나? 우유냄새나? 젖병에다 물 못담나? 잠깐만요 어 된다 된다 아 정제된 물 나오는구나 야 야 야 야 두개 다 되나보네 야 좋다 좋다 야 좋다 좋다 팀팩 내놔 물 내놔 와아 잘 나왔다 야 그것도 해야된다 이거 무역도 코즈워즈가 어디갔냐 얘 뭐 어딨어 얘 뭐야 헉 열려있네 굴이 있네 구리 유리 좋아 핵물질 좋아 구역에 어려운거 나왔고 내 집부터 턴다 에에? 행운 병뚜껑을 세탁기에 넣은 얘는 죽었겠다 여기서 안 터져서도 미친놈들이었구만 근데 코즈워즈 어딨냐 진짜 야 코즈워즈 어딨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새로운 친구들이야 어 같이 가자 네 당연히 나 걔랑 동료 상태였어? 아 너도 힐즈 있어 어 혼자 외롭게 어떻게 있어 야 가자 에이 내가 좀 들어줄게 있는데 내가 좀 들어줄게 있는데 줄게 없다 야 가자 따라와봐 너가 앞에 서는거야 뒤에 쏘는거고 아 근데 무게 너무 호달린다 힘을 찍을거 그래 나 힘찍으면 무게 좀 올라갔던거 그러게 가는데 무기도 이렇게 많이 필요가 없네 무게 너무 먹으니까 아유씨 와봐 헉 뮤탄? 가자 드디어 시작한다 여태까지 다 장난 잠깐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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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자야돼 자야돼 나 저리로 가서 콩코트에서 자자 댕이 왔어? 와 힘 떨어졌네 힘이 1인데 떨어지면 힘이 0이야? 힘 0인데 어떻게 걸어다닌다? 할만한가보다 아 뭐야 24시간 자 야 그렇게 안되지 24시간 자 하얀 헥아 데스 그만 자 어때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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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등심 스테이크 뭐 왜왜 이래 이거 아우 조리가 안됐구나 됐냐? 어때? 흠... 가자 우리의 시간이야 모기 세기들 테스트 한번 해? 가자 건들지마 쟤네 겁나 세다 진짜 하도 오랜만이라 길을 모르겠네 아 저거 도와주라 그랬구나 아 저거 사토 있는데네 좋은데네 야생뮤트가 너무 혐의야 뮤트가 좋긴 한데 초반에 물장사하기 전까지 애초에 여긴 밥도 먹어야 되고 타토는 무게가 0.5였나? 오! 뮤트가 0.1이었고 야야야야야야야 알지? 플랜데로 해 겁나 세 그래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내가 상대해야돼 그래그래 그래 경험씨 너 안줘 나한테 뭐하는 플레이야 아 나 이거 너무 헷갈린다 이거 어우 눈이 왜 이렇게 안 봤지 지금? 봐도 모르겠어 몬스터 구분이 안가 아 쟤는 구분인데 하핳 잡아 빨리 왜 이렇게 저한테 말하지 춰 하핳 야 뭐 어디 쏘는거야 야 어딨는데 고개 쏘고 있었어? 아 왜 이렇게 흐릿하게 생겼지 아 구분이 안가는데 절벽으로 가자 먹을게 많아서 다행이야 아 하도 오랜만에 게임했더니 눈이 잘 안보이는데 원래 안보였나? 아 나 게임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어 왔다 뮤트 나왔다 겁나 좋은거 나왔다 저거 나왔으면 약간 다르지 상황이 다르지 야 너도 진짜 겁나 튼튼하다 완전 사랑하는 부분이구요 빨리 갑시다 따라오시오 안돼 이상한데 가지마 저기 잘 수 있을까? 자러갔다 살해당하는거 아니냐? 정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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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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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해 그렇지 아름다운 경험치 야 마무리해 멋있어 마무리해 그렇지 아 아름다운 경험치 보기는 됐네 자연에 양보하겠네 야 총알도 아끼고 너무 좋은데? 마무리도 깔끔하고 오호디 어 야씨장 그라이 쒔댔다 야 그라이 동일한게 아 이거 숱탕 같다고 어떻게 던졌지? 아 죽었네 저거 이거? 뭐야? 별로 안샘면 돼?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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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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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진정해 우리 애를 그렇게 보내면 어떻게 나한테 야 얘 얘 어떡해? 수리 키트 없는데? 야 우리 여행 여기까지 하는 걸로? 정치로 돌아가 구하고 내가 보고하러 가면은 그때 다시 만나자고? 이 분위기 왜 이렇게 살벌함? 야 이게 맞아? 아 튀어 겁나 아파 튀어 흐흑 우두머리야 잘못했어요 아 잘못했다고 아잇 잘못했다고 했지? 꺼져 오지마 질거 같애 자 자 좀 자야돼 잠깐만 야 자야돼 나 진짜 진심이야 미친놈들 여기 잠도 안자고 살았나 뭐야 자는것도 없어 갑자기 뒤통수 흐릴거 같은데 타토다 타토다 아 하하 하하 아 너무 무겁다 야 어디보자 타토 좀 먹고 하하 열 개면 충분하지 아 왜이래 진짜 아 왜이래 진짜 이씨 넌 니네 동네인데 벌레도 안잡았냐? 하하 정말 화나는데 봐준다 내가 아쉬우니까 아 병뚜껑도 무게를 먹었나? 아 병뚜껑도 무게를 먹었나? 기억이 안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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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정해 피어떼 넌 나 힘들viewer 니UI 지 뭐야 아 왔다 왔다 잡아가야 돼 아까 그 벌레 나오는데 잘 수 있지 않나 여기 잘 수 있네 아이씨 상놈의 거 진짜 아 쟤 나 못 이겨 어떡하지 나 대화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대화가 통하는 녀석들이 없잖아 보면은 바로 쏘는데 얘네들 이게 길이 삭막하지 무섭게 노래 들으면서 가야겠다 아무도 다가오지마 다리 위에 적 있을 것 같다 딱 봐도 다리 밑을 간다 잠깐만 저 뭐야 저 안락해 보이는 저 천막은 뭐야 착한 놈들이 살 것 같아 천막 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 아 뭐 저런 게 붙어있어 미친놈이 개놀랐잖아 아 묘지야? 구울 나오지 않냐? 묘지면은? 당연히... 묘지 판타지게임도 아니고 묘지에서 구울이 나오겠어 나의 여행은... 자는 데가 있을 리가 없겠구나 묘지면은 아 뭘 피곤해 자지 못해서 아 목마르냐? 벌써? 아 됐지? 조용히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왜이래 아싸 매드엑스 사이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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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그래픽 좋아보여? 갑자기 뭐야 조용히 갈테니까 아무도 나오지마 좋은 생각이지? 물도 좀 마시면서 갈라고 아유 좋다 갑니다 여기까지 와버리니까 못 돌아가겠는데? 나 이거 몇 발 있어 네 발 어 이거 많다 아까 보상으로 받은 것 때문에 그렇구나 이거 있으면 콜베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 억오오 어어어 오 안녕하세요 나도 옆에 좀 자겠습니다 제트크 감사히 쓰겠습니다 흥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 아아... 기생충? 뭔 개소리야 아아... 뭐지? 지금 뭐가 없나? 뭐 생각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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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는 거야? 아아... 아아... 거기 안 맞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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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아... 아... 하아 겁나모네 이거 누가 만들었어 이렇게 뭔 재미로 하라고 아 나 저기 기억난다 아 안가 저기 기억났어 겁나 어려운 데 아냐 아이씨 다이아몬들이 어우 가 그냥 아유 가버려 아이씨 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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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に 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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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잘 받았습니다 아유 잘 쓰겠습니다 아 두루루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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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los 능느냐 야왜이래 아우 지금 심각하네 게임을 잠깐만요 문제 없는데 야야 그걸 걷다 던지면 어떡하니 연병으로 바꾸자 뭐 멀어 아 뭐 연결이라도 해 줄게 총기 개조해서 빨리 와 안 오는 척 하덜말어 그렇지 오 야 미친 게임 아니야 진짜 아 순간적으로 보고 내 눈을 의심했다 진짜 저걸 왜 들고 있지? 아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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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닿니? 응? 둘 중 하나잖아 닫아놔 그럼 여기는 아아 살벌해서 게임 하겠나 이거 나 봤어? 아 포탑 겁나 선 것이다 진짜 아 필요없어 저 양아치가 뭐 어떻게 못 움직이나 본데 네? 하 아 야 뭐 이렇게 쉽게 죽어 마이존이잖아 저기서 끼워나올까? 저기서 끼워나올까? 들으세요? 어디인지는 몰라도 쏘고 있어 저기구만 와 진짜 아프다 죽갔어 죽갔어 엄청 먼데로 가서 쏴봐야 되나 도대체 내가 그걸 쓸 수가 있나 너무 센데? 아 이거 어떻게 비벼지지가 않아요 서로 한방이야 딱 두명 있네 저 위에 있다는 걸 알아 냈다 드디어 드디어 저 새끼구만 야 야 이거 너무 좋다 저기 모두 좀 깔아야 된다고요? 아 아 아 아 아 야 잠깐 뭐야 왜? 왜? 왜 죽어 뭐야 왜 죽은거야 아 이해가 안되네 아이씨 여기서 몇 히야? 지옥이야 나도 이 총 이 총 너무 좋다 저거 좀 유용하게 써야겠다 여기다가 그걸 달던가 그거라 죽elling 와 에앗 뭐야 왜 한방에 안 죽어 윙 에옛? 야 이거 멜로 쏘는게 최곤데? 아우 개조해야되 X2 개조가 필요한 무기입니다 문이 열려있는걸 보니까 나온거 젤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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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 내려와야 되잖아 어차피 에? 아 젤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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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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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히면 그때 가서 알아서 할게요 버그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게임이 아 그래 이렇게 한번 죽어야지 어디서 난수로 안죽어 이씨 그래 이걸로 다 잡을까? 너무 아까운데 총알이 아아 아아 저기 있구나 안 쏘냐 뭐냐 뭐야 왜 왜 없어 총알 뭐야 나와봐 나와봐 아아아 그런지 아아 고 Stop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좀 지나갔니? 근접으로 못 이기겠는데? 전부 내 머리 위에 있니? 나와! 나와!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는 거야, 게임? 어떻게 된 거지? 나와! 나와! 이거 안 나오면 내가 가야지. 나와! 그렇지! 치치치치치치! 하이! 야야! 나 막고 있는 거야? 왜 티 안 나게 막고 있어? 어! 아 저 누르면 쉽다고요? 알겠습니다 찾아보자 이거 아니었나? 어 뭐였지? 나도 놓지 거기 구이 아 저기 있네 저기 있네 맞으면 죽잖아 나 우리 서로 못 본 걸로 할까? 아니 아! 넌 뭐하네 너무하네 아 부위가 아니었나? 뭐였지 그거 아 이상한 거 불러봤어 저 보일텐데 왜 안와? 안 쏴 왜 포탑을 쏠라그래 어 닿네 여기서? 아 나도 닿네 잠깐만 잠깐만 야! 저 연사 너무 무서워 시커메서 안 보여 아 여기서 포탑이 다? 난 포탑 안 보이는데? 나면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게임하고 있는거지 저긴데 도망가야지 내가 포탑 안 하는거지 어? 우랑 싸우고 있는데?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 야 정정하게 포탑이랑 1대1을 붙고 있는데 그걸 해박 놓네 갈거야 좋은 경험 지었다 물좀 주세요 병기물이라도 탓어 아 야 뭐 침대라도 놔야 되는거 아냐 내가 여기 올라오는 의미가 없잖아 이러면 저 어떻게 올라가라고 아 이렇게 가라고? 아 잠깐만 아유 그렇지 되게 옛날 게임 하는 느낌이다 뭐 뭐야 뭐 숨겨놓은게 없잖아 저건 뭐야 저게 뭐야 아 저런거야? 음 음 달달하군 그거 좀 마셔볼래? 저기요 아 와 근데 뭐가 이렇게 많이 죽어있는거야? 시체 맞아? 왜 다 죽어있어? 아 양아치랑 싸웠구나 그랬구만 음 음 아 좀 재워줘 고맙다 아 너무 힘들구나 사람 사는 동네가 더 무서워 더 위험해 아주 그냥 응? 노래랑 왜 이렇게 절묘하기 위험해 아 아 저 위엔놈들이구나 몇 발 안 남은 제격총 사용해주마 나와 에어어어어어어 하하이 그 뿐이잖아 아 왜 저런놈이 있냐고 아 나 가져갈 수 있나 저거? 무거워서 못도록하잖아 애초에 자 안 죽을거 아냐 맞아도 레벨업 까지 얼마 남았죠? 30% 정도야? 대단하 대단해 행간하면 레벨업 시켜주지 아이아이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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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올라가는건가 막아놓은건가? 아 안되나보네 어잇잠깐다 갑니다 갑니다 흐흐흫 아 그럼 어떻게 봤어 바로 밑에 있는데? 등장 밑이 어둡다도 몰라? 그걸 보면 어떻게 해 내가 뭐가 돼 어 아 어 어헤헤헤 아헤헤헤헤헤 야!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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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야 머리 대 뒤져서만은 딱 대 가만 안 둔다 나 나와 머리 나와 머리 대 이 판자로 가려진 이곳 숨어있나 보구만 머리 딱 대 바로 저승이야 안 나오시겠다 안 나오신 척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지 잘면 안 돼서 저기구만 저기구만 자결 안 했어? 저렇게 서줬는데 어떻게 자기가 안 맞아 말로 안 되잖아 사기꾸나 에? 나한테 말 걸지 않았나 지금? 아니야 긴장되는 이 순간 저 새끼 죽이고 뺏는다 가진 걸 모두 가진 걸 모두 빼앗겠어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있을 것이야 내 생각 아까 그곳으로 가는 게 맞아 뭐 못 들어간 거 뿐이지 그래 여기가 맞아 아 저거 땜에 잘 안 되는데 아 인신을 해서 안 되나? 어떡하 필요없어 잘 가야 돼 걸리면 죽어 아이 뭐하니 노래까지 어우러져서 멍청이 같아 옥수수 좋아 심을 수 있는 거 좋아 이리로 가면 그냥 눈앞에 살해 나갈 것 같은데? 아이 갈 방법이 없잖아 저러면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닿겠지 저거는 아무리 그래도 위에서 내려오는 길이겠지 저기서 밟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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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건물도 못 들어갈 것 이 건물도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아 조심해 조심해 못 들어가 저 건물 위로 가는 것도 부자연스럽고 아사리 이 건물로 가는 가서 들어가서 저쪽으로 나오는 알라딘 그렇지 저걸로 못 이기는데 유탄을 던져도 못 이길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총 쏠땜에 덤비진 않겠지 풀렸어 최고 풀렸어 좋아 가 가 가 오 야 시발 잠깐만 미친 놈아 야 길 알았어 한 방이야 죽었다 이곳이었다? 저 덩어리의 아이템 내가 다 가져가겠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되지 마세요 아무도 없어요 오해입니다 이 위야 고지대 잡으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폭주성 그림 날라오나 저게 아 뭐 저기 막혀 레이저가 뚫고 지나가야지 헉 겁나 무섭게 생겼어 어 여기 쓰면은 폭발을 안 터지지 않을까? 헉 너무 낮은데도 도피가 올라가자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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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오는 줄 알았는데 이쪽이구나 하아... 겁나 세다 엄청 세 너무 강해 나보다 10배, 100배는 센 거 같아 진짜 조용히 올라가 조용히 올라가서 톡백개 톡백개 잘 껴야 돼 한 놈한테 안 걸리고 저건 또 뭐야 아 아... 크흐 아... 질 수 없지 이미 모든 파악은 끝났... 아 개 여긴 누구야 나지 어디든 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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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없습니다 진정하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그러면... 아... 아.. 너무한거 아닙니까? 근데 안오지? 내가 위치 파악 못했잖아 기계면 파악하고 그렇지 못오지? 못오는걸로 하자 만나고 싶지 않다 모을거같은데 슬슬 쟤는 어차피 죽잖아 걸리면 죽는거 아냐 나 오 겁나 무서워 헉 겁나 무서워 오 겁나 야 말도 안되잖아 야 투사체 날라오는 속도보다 빨리 터졌어 말도..말이 안되잖아 그거는 아이 말도 안되잖아 아이 말.. 말이 안되잖아 충분히 뒤로 걸어가면 빠질 수 있는 거리였는데 개똥겜이야 야 이게 왜 안죽니 겁나 놀랐네 여기서 죽이고 가나 아 너무 낫다 죽이고 가게 와 뭐야 방금꺼 안걸렸다 안걸렸다 주의만 하고 있다 올라가자 올라가 올라가 더 올라가 여기 대체 왜 있는 것이냐 진짜 왜 있는 것이냐 진짜 열받는구나 아 아 아 폭탄 던져야겠다 이 새끼들 설마 오고 있는거니? 아니야 오고 있어도 주의 상태면 안 노려 안걸렸어 아이씨 개새끼야 침낭 그냥 얘네 죽이고 깔끔하게 한숨 때리면 돼 아 아 아 아 글로 던져 여길 보고 던졌는데 이렇게 보고 던져 그럼 예에枝 meg 와! 잡았어! 여기 보건자 여기 맞냐? 오! 야! 왜 그래! 제발 그러지마 진짜 미친 쓰레기 게임 아냐 왜 그러는 거야 어떻게 가? 그냥 어떻게 온 거야? 길이 있어? 어? 있네? 아 이렇게 길이구나 아아아아 이렇게 돼 있는 거구나 어어 연병 와 진짜 지뢰들은 갖고 싶은데 재료가 너무 없다 재료 없는 찐따다 자기 전에 갖고 갖고 오자 무기를 좀 버려야겠지? 권총 버리자 권총 버리자 아 그럼 쏘면은? 아 얼마나 오바되는데 무게 한 발도 못 쏘겠다 좀 심하네 한약이 또 그렇게 많이 먹진 않네 이게 너무 많이 먹는다 와 소형액 두 발이나 있는데 최대한 비워도 안 되겠지? 최대한 비워도 안 되겠지? 질에 있네 머스켓도 쓸 거고 쓸 거고 저거 와 이렇게 나가는구나 와 이거를 뺏었는데 못 쓴다고? 아니 잠깐만 미친 게임 아냐? 야 레이더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다소 다행이다 앉았으면 억울해서 어쩔 뻔했냐 거리는 어디구나 얘네는 뭐 공존하고 있던 거야? 아니 어느 한쪽 길은 없어야지 얘네가 그래야지 쟤네도 이동이 되지 아 일로 다녔구나 이 새끼들 여기는 그럼 완전 함정 길이고 어 아니네? 반대네? 아 뭐 한 거야 나 진짜 뭐하냐 저기다 팩맨 두 발 쏘고 딱 버리면은 깔끔할 것 같은데 집 많아서 아픈 건가요 혹시? 장난하는 건가요? 그래서 너네넨 이렇게 어어어 시X 왜 가져가 장난감 우주선을 이거 왜 갖고 있는거야? 아 최대한 추린 상태네 지금이 하긴 여기서 더 추린다고 뭐가 될 것 같진 않다 어떻게 공존한 거냐 이해가 안된다 진짜 빨리 팩매를 쓸만한 적이라도 나와줬으면 좋겠어 한번 싹 뿜고 버리게 적이네 바로 옆이네 가자 다 덤벼 거북이가 나간다 야 너 왜 이렇게 아파하니? 무거워서 아픈 거야? 이렇게 아플 수가 있어? 설마 무게때문에 죽진 않겠지? 어? 어... 한 놈 잡았다 아! 집 많다고 다리가 부러져 이씨 아이고 옆에도 한 놈 있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경험치 말해준다? 버려 어때 됐어 이정도면은 값했어 훌륭했어 돌아가서 세이브하고 싶을 정도야 하면 되지 씨바 뭐야 이거 나의 기지다 이제 나의... 나의 기지다 이제 나의 삶이야 아무도 밤에 들어가자 밤에 같은 어둠 속에서 야명증을 뚫고 싸죽이겠어 차까지 터진거야? 둘이나 잡았구요 통로에 아무도 없다고? 이해가 안되는데 하나하나 다 죽이겠어 한명한명 그냥 암살게임도 있잖아 너무 약해서 너무 약해서 암살자가 돼버렸네 아 어두워서 못 보겠다 나 쫌삥 돌아가자 아니 뭐야 야 아니 뭐... 야 왜케 많아 야 이건 좀 아니라고 본다 아 왜케... 튼튼하세요 아 아 뭐 온천지가 구울이고 이씨... 저 팽맨은... 팽맨맨은 어떻게 살았던거야 여기서 온천지가 다 적인데 왜... 인간이 있으면 인간들만 있게 해줘야지 이렇게 섞어 놓나? 어두워서 보이지가 않네 아우 누나 아우 누나 쟤 죽여서 뭔가 나왔다가 들어간거 같네 아이고 허리야 위에도 당연히 감시병 있을거 아냐 아... 아 이건 저정보면은 이걸로 해도 되겠구나 그렇지 깔끔 아무것도 없는거죠 멜론 맛있겠다 야 또 멜론 먹고싶다 야 아 이거 가져갈까? 위에서부터 공략해야겠지 위에서부터 공략해야겠지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벌집되겠지 악당들 기지 정면으로 들어가면? 하아 너무 헬이다 맵 진짜 왜 이렇게 이렇게 만든거야 의도가 뭐야?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어 아 이건 이건 죽는다나 싸우면은 연병 어 뭔진 몰라도 무서워 어 어두워서 그나마 안걸린거지 바로 숨어있자 아 소리가 가깝다 여기 있을까봐 무서워가지고 못 걷겠네 저기를 아 소리 되게 가까운데 이 위랑 이 위야 와 이거 어떻게 올라가 여기를 아 뭐 눈 따갖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되나? 여기부터 가는게 좀 안전하겠지 비교적 아 보이 보여야지 뭐 씨 어두워 저저저 저기 숨으면 되나? 양쪽 다 있을필인데 여긴 확실하게 있었고 꺼져 어 한 놈이 아니야 어 아 스읍 위에 있는거 같은데 확실하게 어 공포게임이냐 이거? 연병 뭘 데드야 미친놈아 너희 보이지도 않아 야 여기서 여기를 대화를 한거야? 난 여기서 이렇게 대화하는 줄 알았어 둘이서 높이가 다른데 대화가 돼? 어 어 어 뭐 저런 데 들어가있냐? 옆에 사람 두 명을 죽였는데? 어 말도 안 돼야 진작에 나왔어야지 그러면 나도 눈치채고 안 들어갔을텐데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여기서 붙어라구요? 하 대단하다 대단해 대단한 게임이야 야 밝을 때 가자 아이씨 걸려도 상관없어 어 근데 쟤 너무 빠르게 온다 뛰어오는 애가 총 쏘는 애는 약간 거리 조절하면서 와서 약간 도망갈만 한데 쟤는 그냥 가차 없네 못 자나? 3시간 이상? 잠깐만 살짝 환해진 것 같은 이 기운 뭐야 어 왜 벌써 해가 뜰려 그래 뭐야? 핵전쟁 나서 그런가? 새벽 4시에 해가 뜨네 아 내 눈이 맛이 간거 혹시 들어가 볼까 그럼 일은 됐고 너무 위험하다 하 하 근데 들어가는 것도 가차 없던 걸로 그렇게 가는데 2층으로 들어가야되나? 1층으로 들어가야되나? 좋아 하긴 1층을 좀 들어갈만하게 만들었겠지 설마 아우 너가 너무 약하다 인간적으로 야 너무 너무너무 약하니까 내가 황당하네 진짜 저 원숭이 그거지 이거 지나가면은 난리 치는 거 왜 가까이서 얘기해 뭐야 여기 선풍기 짱 많아가지고 혜자인데 타자기도 있고 카메라 하나 에? 에? 여기 막혀있는 데였나? 아 아 저런데 있어 혼자서 뭐야 미친놈이야? 어 무슨 화장실에 혼자 들어가있냐 뭐 화장 쓰는 것도 아니면서 뭐하는 짓이냐 나도 진짜 뭐하는 짓이냐 나도 진짜 아 우와 이게 뭐야? 아 하아아 하아아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한숨 재워주면 안될까? 열심히 했잖아 나도 세이브 하나만 만들어줘 미친게임아 너무하네 나 대화를 해결하러 왔는데 애다위로 해버리면은 내가 뭐가 되니 왜 길이 아니야? 길이 어디 아아 길을 잃어버렸어 길을 잃어버렸어 왜 그래? 둘이서 대화하고 있고 둘 정도가 아닌데 반응 안 하고 연병 두 개 던져 잡자 그냥 하아... 미쳤어 어? 이거 미친 짓이야 너무 불합리해 진짜 불합리해 극치야 극치야 어떡할 거야 이거 아 무슨 그게 터져 아니 하나가 내가 던져진 걸 보고 던진 건데 이상하다니까 판정 그게 아니었나? 일로 올라가는 거 아니었구나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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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이걸로는 아예 못 잡겠다 나... 한방에 그 정도 달면은 음... 야, 근데 수류탄 너무 쓰기 힘든데 저렇게 이상하게 날아가면? 못 쓰는 거 아니야? 그냥 내가 쓰면 죽으니까 지뢰를 써야겠다 지뢰를 쓰는 걸로 지뢰가 짱이네 아 맞다 눈치 챔과 동시에 삐빅거리는데 죽음을 피할 수가 없네 암기게임 됐잖아 아 이거 침대를 찾아야 되는데 달려가 달려가 이번에는 반드시 해내고 말 것이다 왜 이렇게 재밌지? 이렇게 죽는 게 왜 이렇게 재밌지? 미쳤나? 너 요즘 힘들어서 그런가? 맛이 간 건가? 아더우이 먹어야겠다 안 되겠다 이번엔 위로 한 번 가볼까? 날 본 거야? 어 아니야? 일단 연병 해놔 여기는 넓으니까 왜 여기서 내가 연병해? 내 연병이 죽겠어? 아 풀린 다음 가야 될 거 같은데 1미리만 나가서 죽었다 나 툭 아 퀀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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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데 이거 한 번에 못 죽인다 올라가자 저기서 어그로 끌었는데 여기는 빠져있겠지 아 맞다 여기 자는 데 있지 맞다 아 개무서워 어둠과 하나가 되라 다 있어 있어 자는 데 있다 근데 적도 있나봐 아이씨 뭐 어딨는거야 아 그거 뭐였지 그거 그거 클릭되는거 막 그니까 주의가 안 꺼지네 아이씨 올라갈 수 있네 아 저기다 저기다 밑에 적이 있고 밑에 적을 제거해야 잘 것 같은데 최소한 그 정도는 하지 않으면 못 잘 것 같은데 근데 걸려버릴 것 같은데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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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관통 안되지? 당연히 아 주의라도 좀 풀려봐 그래 내가 어떻게 보고 쏘지 아 무슨 다 죽어 안 닿았는데 미치겠네 아래는 침낭이 없고 저희가 침낭이 있네 근데 저기서 잘나면은 아래는 저걸 죽여야 된다 와 이거 헬인데 달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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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낭을 못 들고 다니나? 환적한 데 들어가서 자면 안 돼? 3시간씩? 지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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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쯤에 위에 한 놈 또 있나본데 세이브가 먼저다 아 머스켓이 꽤 세더라구요 두번 돌려서 쏘긴 하는데 근데 이것도 은신 아니면 안 죽더라구요 한방에 아 왜 이렇게 무섭냐 여기 온천지가 다 저기니까 비빌 데가 없네 아래에 둘이었나? 아 화염병 던졌다가 난간 부딪혀가지고 내가 맞을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서 싸우면은 뒤에 있는 적한테 걸릴 것 같고 저쪽쯤에 있었지 여긴 막혀있네 그럼 일로 뛰어내리는 게 난... 아 여긴 길이 있네? 혹시 우리가 돌려두자 하나 둘 아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내가 알 수가 있나 이거 어떡하냐 주위가 한번 들어가면 아 일로 가면 걸리니까 여기서 뛰어내려서 저쪽 난간으로 가면 안걸리지 않을까 근데 걸리면 다시 처음부턴데 하하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아 이 새끼들 여기서 사내 이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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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안 맞아?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아 이거 쏘면 나 걸리잖아 하하 여기로 올 것 같은데 닦고 와도 도망가야 되는데 나가면은 바로 벌집 되겠지? 너희 자는 데인 줄 몰랐어 봐줘 잘못했다고 생각하니까 봐줘 왜 저기서 자냐 저 새끼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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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밖에 없는 거야 위엔 또 그럼 아 저렇게 많으면은 애초에 내가 잡을 수가 없잖아 다섯 여섯 명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밑으로 갔던 그 길로 가야겠다 그게 이게 실마리의 일말의 희망이라도 있네 거기가 와 이거 너무하네 진짜 저게 정답인 줄 알았잖아 난 자는 데 있길래 아 나 뛰어내렸을 때 안 걸리는 거 보고 아 대박이다 여기서 다 죽이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거를 거기서 또 그거를 거기서 또 엿매긴다고? 야 진짜 못됐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총알은 필요하니까 다 챙기자 아 반대쪽 한번 가볼까 반대쪽에서 반대쪽에서 혹시 반대쪽에 자는 데 있을지도 모르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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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직 주의야 뭐야 아니 뭐 그렇게 봐 잘 발견해 나 여기서 구석에서 보고 있는데 올라오나본데 반대쪽으로 가 아 이거 저 거리에서 볼 정도면 아예 내가 대응을 못하겠는데? 옆에 가까이 가면 본다는 거 아냐? 아예 안 되겠다 이거 어 정문으로 가야겠다 차라리 어그를 끈 다음에 지뢰를 죽이는 게 낫겠어 너무 재밌지 않아? 야 왜 이렇게 재밌지? 저번에 할 때는 그냥 대충해서 다 죽어서 재미없었는데 어 너무 재밌는데 생존 난이도가? 이런 맛이 있어야지 또 이거 레벨 좀 올라가면 너무 쉬워져서 재미없거든요 내 생각에는 아 허리야 아 허리 아파 이거 언제 되냐? 편안한 마음으로 하자 아 뭐 어딨길래 음 소리가 들려 뭐야 왜 여기 있는 거야? 뭐야 왜 여기 있는 거야? 타임 됐다 아 아 아 신출규모라네 이거 어떡해 근데 저기로 가다가 삐끗하면 다시 리세지잖아 아 무섭다 무서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알겠습니까? ison there who's out there? I swear I must go and hide with them. 어? 카메라 가져가야 된데 아이 카메라 무게는 안 되겠지? 가져갈 거 많을 것 같다 여기 왜 없어 있었잖아 약속처럼 있었잖아 다음은 여기 있을 것처럼 아 왜 이래 이거 야 치워 아 이거 안 좋은데 느낌이 소리 내보자 여기야 아 저기서부터 돌아오는구나 저걸이면 나 못 보지 않을까 안 죽었어? 어? 야 하 아 나 이해가 안 되네 왜 그렇게 던지는 거야? 1인칭으로 하고 던져야 되나? 아 왜 저기서 던지는 거야 이해가 안 되네 아 저기 던질 리가 없잖아 내가 본 방향에서 왼쪽으로 한 3, 40도는 꺾은 것 같은데 아 이해가 안 되네 왜 곧 아 아유 그렇다고 또 오른쪽 확 보고 던졌으면 또 오른쪽에 날라가가지고 털 죽었겠지? 하 미치겠네 진짜 왜 이러냐 정문이 답인 것 같네 이거 은신 안하면 은신 되면 이제 안 들어가? 저걸인데? 잘 가고 아까 밖에서 죽인 애가 걘가보다 아 근데 지뢰가 왜 안 터졌지? 문 앞에도 하나 있어 터져서 죽었어야 되는데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저는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여기 있어. 다 갈러! 근접 맨이 여기 있었던 거구나 진짜 알겠어? 러드 어웨이 몇 벌을 먹냐 이씨 정제된 물 뭔가요? 아 진짜 화염병 땜에 두 번을 죽었네 진짜 쓰면 안 되겠네 아 어 잠깐만 쏘고 뭐 걸린거야? 아 주의 주의 잖아 깜짝이야 갑자기 나왔지 어오 예 안 죽었어? 어 좋댔다 지뢰 한 방울 안 죽는구나 지뢰를 한 번 써봤으니까 모르네 지뢰가 약하네 지뢰는... 뭐 이기겠는데?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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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뭐 이기겠는데 그냥 아예? 지금 어떡하지? 빨리 이 무한 로딩에서 해방시켜줘 아 아 아 위다 참 위가 낫겠다 야 진짜 여기 길이 아닌가 그냥 다른 데로 가야 되나 와 너무 운 천지가 저기야 여기서 날 새겠어 아 아 저거 안 가지겠지 여유가 낫겠지 그냥 올라갈거면 앗살이 그냥 꺼져 누군가 날 지금 볼랑말랑 하고 있어 위에도 자는 데가 있을 것이야 어떻게든 싣고 가면은 미쳤나 미쳤나 ㅈ됐다 ㅈ됐다 ㅈ돼 버림 아 이거 너무 꺾기가 좀 멀다 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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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랑 건너가는 다리 하나 위에 둘 그리고 저 트렁크 안에 둘 와 이거 혐인데 으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번엔 죽은 거야? 아 뭐 죽은 거야 뭐야? 경험치가 안 들어와 그렇지 이 거리에 있으면은 주위까지로 안 떨어지겠지 아 죽었네 뭐가 터져서 죽었나 보다 나랑 무관하게 가장 위험한 건 여기네? 이거 소란이 끝났으니까 날 안 보겠구나 저기서 이걸 그래도 어떻게 해놔야 되는데 여기다 지뢰를 설치를 하고 오 야 뭐해 야 잠깐만 결혼반지는 아니야 야야 결혼반지는 안 돼 아니지? 어떻게 쟤를 끌고 와서 그치 끌고 와서 지뢰 쪽에 달랑말랑할 때 내가 한 대 쳐서 한 마리 잡고 지뢰도 다치게 한 다음에 스웁해서 빨리 싸죽이고 이렇게 하면 둘 잡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와줄 거냐? 네 이제 의사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와줄 건가요? 어차피 안 보일 거 아니야 여기도 없고 아 괜히 애매하게 던지는 거 아니야? 아 아 야 예민해진 게 아니라 내가 맞어 미친놈들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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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컴온 왔다 갔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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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 저 새끼가 나오죠? 왜 저 새끼가 나오죠? 위에 또 있었어 트렁크 어그를 꿇는 게 아니었나 보다 아 야 야 그럼 저거 못 이기는 수준인데 이 정도면은? 죽이고 돌아와서 자고 가야겠는데? 다른 데를 찾아보자 세이브 할 만한 데를 와 이거 독하네 독해 헉 네 네 어차피 네 네 네 네 네 왜 이렇게 헬이냐 대체 와 잘못 건드렸다가 감당이 안 되겠네 이거 아 저 기지를 쏠 만큼의 높이가 없겠지 아 안 된다 간통이 안 된다 오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소리 좀 내고 와 놀잇소리만 내지 말고 아 이거 어떻게 저렇게 뛰어오냐 여기서 몇 밤째야 야 아침에 가자 그냥 못살겠다 진짜 와 저 집 저 집 수면 가능? 응? 와 깜짝이야 무슨 까마귀가 날라가냐 저기 저기 타는 감사에 쓸 거고요 잘 데 없니 까마귀야? 뭐야 아 뭐야 아 무슨 이걸래 안 죽어 왜 이렇게 세? 뭐야 뭐야 왜 이렇게 세? 뭐야 왜 이렇게 세냐고 아니 아니 지금 바퀴벌레도 못 이겨?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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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제는 아침인데 안개가 끼네? 제대로 왔다. 제대로다. 레벨업까지 하겠다, 이러면. 저 안에 둘이 있을 거란 말이지? 넓으니까 하염병 장전. 위염병. 어? 닫혀있다고? 왼쪽에 있다. 왼쪽에 있다. 으메의 그리워들. 저에프가 있다면? 으메의 그리워들. 으메의 기술. 으메의 그리워들. 으메의 그리워들. 으메의 그리워들. 야 내가 상대할 수 있는 장비가 아닌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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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해했어 뒤로 돌아가는 게 답이다 뒤로 돌아가서 제거하고 다시 정면으로 가서 제거하고 이해했어 이해했어 하자 녹화 끊고 가자